폐교 위기에 몰렸다가 야구 전문 고등학교로 탈바꿈하고 있는 영월 상동고가 처음 출전한 공식 리그전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. 상동고는 어제 횡성 베이스볼파크에서 열린 강원고와의 주말리그 2차전에서 초반부터 상대의 4사구와 실책으로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몰아붙여 리드를 잡았고 상대 공격인 9회 말 2-4-1-2에서 중견수와 만타를 홈에 정확히 송구해 아웃카운트를 잡으면서 8대7, 케네디 스코어로 극적인 첫 승을 일궜습니다. 전날 강호인 강릉고에게 16대2, 7회 콜드패를 당했던 상동고는 이날 공식 경기로는 첫 승리를 맛봤습니다. 상동고는 오는 24일 안양 충운고와 주말리그 3차전을 치릅니다.